자취를 시작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집이었죠 뭐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꽤 사람이 사는 집 같아졌어요 최근에는 제가 또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겨서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이런저런 제품들도 많이 사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사면서 이런건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주 좋구나 생각한 것들만 추려봤어요 사실 뭐 뻔한 종류가 많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특정 아이템들을 하나씩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건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제품이니까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인테리어 초보 단계는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님들은 안 보셔도 돼요 초보를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첫번째는 뻔하지만 조명입니다 저희 집엔 조명이 참 많아요 거의 300만원이 넘게 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예쁜 조명들은 비싸거든요 처음엔 저도 와 이게 맞나? 테크층 입장에서 이게 불 하나 들어오는 것 뿐인데 이렇게 비싼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 둘 사다보면 노트북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예술적으로 디자인한 조명들은 그냥 그 장소에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예술적으로 보여지죠 특히 저는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제품보다는 아 여기 이게 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뭐랄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 장소에 두는 게 어색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명이야말로 어디 두어도 쓰임새도 있고 어색하지 않는 소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르떼미데의 톨로메오 메가입니다 사이즈가 주는 존재감도 있고요 디밍 기능도 지원해서 기능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모두 만족스러워요 또 입문이라고 하면 좀 유명한 제품을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중고로 팔기에도 쉬우니까 그런 점에서도 추천드릴만 한 것 같습니다 조명은 제가 워낙 빠져 있으니까 제가 날 잡고 쫙 리뷰하는 하나의 영상으로 따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두 번째 러그입니다 러그는 보온 유지, 소음 감소 같은 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 공간을 구분해줘서 좋은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거실이나 침실같이 넓은 공간에 러그를 깔아두면 장소가 훨씬 정돈된 느낌을 주죠 발매트나 작은 포인트 러그 같은 것들도 심심한 바닥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아니라면 정말 좋은 소재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제 방에 깔려 있는 게 쿠팡에서 산 3만원짜리 러그거든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한 1, 2년 정도 막 굴리다가 버리는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좋은 게 필요하다 또 거실같이 많은 손님들이 오갈 수 있는 장소에는 좀 비싼 2, 30만원대 러그를 깔아두면 공간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그냥 저가의 러그를 추천드립니다 알리 같은 데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쿠팡에서 평점 좋은 거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뭐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예쁜 걸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휴지 케이스나 어댑터 멀티탭 같은 걸 손에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자잘한 것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훨씬 정돈돼 보이고 화사해집니다 어느 정도 톤을 유지해주면 통일성도 생겨 더 보기 좋기도 하고요 이런 레고 케이스 같은 건 알리에서 구매하면 3,000원, 4,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티슈 하나 툭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죠 멀티탭은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작은 게 꼴 베기 싫은 게 놓여져 있으면 다른 걸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자꾸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요 숨길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된다면 멀티탭도 꼭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커요 그럼 다음 네 번째 트레이입니다 트레이도 저는 러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 소품들과 소지품들을 그냥 아무렇게 올려두는 것보다 이런 받침 하나를 놓고 올리는 것만 해도 훨씬 정돈된 느낌을 주죠 소품들의 영역을 정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악세사리 많이 사용하시고 집에 소품들 많다면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푸에브코 제품들이에요 뭐 일본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이런 생활용품 특히 이 트레이 쪽에서 강점을 보이는 브랜드라서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상남자 투박한 멋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집에 잘 맞을 거예요 그럼 다음 다섯 번째 LP입니다 사실 LP 자체가 성능층 입장에선 아주 비효율적이고 음질도 디지털에 비해선 떨어지는 점이 많죠 하지만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좋은 음악 플러스 예쁜 앨범 자켓까지 더해져 아주 좋은 소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앨범을 걸어둠으로써 손님들과 관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를 표현하는 소품으로도 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밤에 조명 딱 켜놓고 LP 딱 듣잖아요 감성 터집니다 행복이 뭔지 느껴져요 술 한잔 딱 하고 있으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뭔가 기분 좋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LP를 사면 당연히 스피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피커도 인테리어적 요소로 좋으니까 꼭 한번 갖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는 턴테이블은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게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피커는 많이 쓰시는 마샬 요런 거 쓰셔도 충분해요 처음부터 굳이 스테레오 시스템 요렇게 갖추는 건 돈도 많이 드니까 처음엔 보기 예쁜 거 그냥 그런 거 사서 연결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좀 깊게 들어가고 싶으면 헤드폰 쓰면 되니까 뭐 그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여섯 번째인가요? 책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컨텐츠들은 디지털화 되고 있죠 음악도 영상도 모두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요 책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연구해 봤는데 책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명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장소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는 제품이 좋다고 괜히 생뚱밖에 이상한 거 놔두면 그 장소가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책은 어디 두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LP만큼 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소품이니까 두루두루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인테리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러 예쁜 책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뭐 최근에 한두 개씩 사고 있지만 괜찮더라고요 열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올려놓기만 해도 예쁘기도 하고 펼쳐놓아도 예쁘기도 하니까 뭐 여러모로 괜찮은 소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파이돈이나 타센 같은 인테리어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곳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일곱 번째 시계입니다 남자분들은 손목 시계 스마트워치 좋아하죠 저도 물론 둘 다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벽 시계, 탁상 시계까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생긴 지금 시간을 보는 용도보다는 인테리어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시계만큼이나 집에 두면 좋은 제품이 잘 없죠 그냥 다이소에서 심플한 거 걸어두셔도 괜찮기도 하고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시계는 벽을 예술적이게 보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렘노스 시계를 추천해 드려요 이게 일본 시계인데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 사시면 오래오래 쓰는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비싼 것 같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집 꾸미기, 인테리어, 취향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밥